힝 힝목 걸어놨어 나이스 와 이거 한턴 버텼다 어떡해 하하하하 에스프라을 방문할 시간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리신입니다 갑시다 콩콩 소... 야 근데 콩콩 11회가 콩콩이 들고 가? 신기하네 콩콩 야! 어... 끌어들였으면 어땠을까? 못잡았으려나 근데 아즈르 궁 데미지 진짜 살부라게 세다 하하하 아마 요거 지금 먹고 있을거야 잠깐만 이러면은 흠 아 잠깐만 아 이거 씨 좀... 아후... 진짜... 고맙겠다 전령치고 있나? 아 맞네 야 자이라 죽었다 바텀 해줘 야 자이라 죽었다 자이라 연속으로 지금 두 번 죽었거든요 개빡칠 듯 하하하하 제리가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않았을까 아 저게 살아? 나 지금 봤는데 이게 자이라템이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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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네 오케이 잘했다 크라가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딜이 말이 안되네 딜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레벨 딜이야 그냥 깡패네 아 으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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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 어 싸움 한 번 끄덕지게 하네 어우 빡세 아 침묵 걸어놨는데 아지르가 무난하게 크면은 내가 봤을때 지금 미드메타에서 제일 사기채만인가 잘 커졌다 아지르 야 잠깐만 이거 맞나? 이거 딜 되나? 난 뭐 더 해줄수 있는게 없는데? 안 돼! 아하 이게 죽네 까비 뭐야 바로먹고 다 죽었네 얘들아 일단 얘 노궁 오와 야 잘한다 이게 어그로가 끌어져서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나한테 어그로가 끌린 덕분에 친구들이 프리드리 에헤헤 아님 말고 제리 잘랐는데 이거 바론 칠까? 나이스 나이스 이럼 일단 바론부터 가자 끝내지는 못해요? 20초라서 10목 걸어놨어 나이스 와 이거 한턴 버텼다 어떡해 하하하하 제제 이건 근데 진짜 쓰레쉬가 개잘했어 하하하 너무 편했어 오늘도 쁗거림 한참 2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